오지마! 민우 불러! 한정원 씨! 보호자분이 먼저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이 사람부터 봐주세요 우연? 운명? 뭐? 누가 죽었다고? 야, 김성! 죽사네? 정확히 심장을 찔렀어 어떻게 할까? 핫플랜 피로 갈까? 기다려 내가 말할 때까지 사고 나고 바로 다음날 민우가 죽었어 우연일 리가 없잖아 마지막 목회잖아요 부인입니다, 한정원 씨 말을 해야 하나? 둘 사이가 안 좋았어요 도련님하고 동서하고 검사님은 절 안 믿으시는 것 같네요 증명해줄 사람 있습니까?